일단은 여기 인수 라는 말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인수가 있네요. 인수라는 것은 이제 수에서 여러분 초등학교때 약수 배웠잖아. 그치? 소일수부례 같은 것도 해 봤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떤 12라는 수가 있으면 얘는 뭐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약수라고 불렀잖아. 그치? 그런데 이 개념이 식으로 좀 확장이 된 거야. 식으로 확장이 돼서 뭐 이러한 이러한 식이 있어요. 이러한 식 이러한 식을 갖다가 얘들아 12라는 것을 2 곱하기 6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뭐야? 2 곱하기 6으로 표현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곱하기 6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소인수분해. 식을 그런 식으로 곱하기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인수분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값이 있어요. 이런 값이 있을 때 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뭐라 그래?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지난 단원에서 얘들아 어떤 것을 여러분이 공부를 했냐면 이렇게 생긴 애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공부했지. 이게 바로 뭐였냐면 전개였어. 전개.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몇몇 공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완전제곱으로 되어 있는 형태들이 있었고 또는 합차인 형태들로 되어 있는 형태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은 앞에 것끼리 곱하고 뭐 V자 두 개 하고 뒤에 것끼리 곱해서 이런 친구가 뭐해서 나왔었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더하기 형태로 더하기 빼기로 되어 있는 친구들을 갖다가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뭐하겠다는 거야? 표현을 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갔던 것을 이제 반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인수분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일단 인수분해의 기본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인수분해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소인수 수를 소인수분해하는 것처럼 어떠한 식, X로 되어 있는 식을 곱하기 형태꼴로 뭐한다?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야.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X제곱 더하기 6X라고 되어 있네. 그치? 그러면 자 얘는 그럼 항이 몇 개니? 두 개겠지? 맞죠? 여기 이게 항이 하나 이게 항이 하나니까 그래 안 그래. 공통인수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항에도 두 번째 항에도 들어 있는 애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에도 숫자만 생각해 보면은 3이라는 뭐가 있어? 3이라는 인수가 있을 거잖아. 6하고 3하고 6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두 개 있고 얘는 X가 하나 있으니까 X 하나는 뭐 할 수 있어? 들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여기서도 3X를 가지고 오고 여기서도 3X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뭐 하겠다는 거야? 표현해 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인수문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수로 묶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뭐 여기는 뭐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자 597번 봅시다. 자 공통인수를 한번 찾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 공통인수라는 거는 항이 두 개 있을 때 앞에 항과 두 번째 항에 뭐 하는 거 둘 다 속해 있는 거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 자 지금 이 597번은 공통인수가 뭐가 있겠니 얘들아? X가 있겠지. 뭐가 있다고? X. 그러면 인수문의가 어떻게 되냐? 얘를 X로 묶어내겠다는 얘기야. 그럼 괄호를 치시고 자 여기서는 X가 튀어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1이 남아있다. 본인 자기 자신이 다 튀어나오면 항상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표시를 해줘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1이야. 1. 뭐라고? 왜? 곱하기에서 1은 뭐야? 변화를 안 주잖아. 그치? 그래서 자기 자리, 자기 자신이 다 앞으로 끄집어 나오면 1로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X가 튀어나왔으니까 뭐 하면 되겠어?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지. 맞죠?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는 공통인수가 뭐가 있어? 숫자 생각해보면 그렇지. E가 있을 것이고 A가 두 개, A가 하나니까 얘가 공통인수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런 거 연습 꼼꼼하게 좀 잘 하셔야 돼. 쉽게 되는 친구들은 뭐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처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 그래야 인수분의가 잘 할 수 있어요. 자, 2A로 하시면 여기서 2A를 뭐 하는 거야? 끄집어 낸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A가 두 개 있으니까 A가 몇 개 남았어? 하나 남았고 빼기. 자, 3대 2가 나왔으니까 2가 있을 것이고 곱하기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A는 튀어나왔고 누구만 있습니까?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당연히 X하고 뭐가 있습니까? Y가 있다. 그러면 X, Y로 묶어내면 여기서는 누구만 남아요? X만 남겠지. 뒤에서는 뭐만 남겠어? Y만 남는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인수분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어요? 자, 다음 식을 인수분의 하나. 이거 앞에 셌던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이 이것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양, 두 번째 양, 세 번째 양.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X 모두 있어? 없어? 있지. 어떤 거는 두 개 있고 어떤 거는 하나 있으니까 공통도 있는 거는 하나 있다고 봐야 되겠지. 자, Y는 다 있어? 없어? 있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양에 Z는 다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공통도 다 들어가 있는 거는 X, Y, Z로 묶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고 나면 여기는 X가 두 개 Y, Z잖아. 그렇지. 근데 X, Y, Z를 끄집어냈으니까 X 몇 개만 남아? 하나만 남겠네요. 두 번째에서 누구만? Y만. 세 번째 거에서는 Z만 이렇게 남는다. 이게 바로 인수분의 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잘 봐. 잘 봐. 눈 크게 뜨고. 자,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양이고 얘가 두 번째 양이야. 여러분이 봤을 때 공통 인수가 뭐가 있습니까? Y 더하기 1이 있지. Y 더하기 뭐가 있어? 이렇게 공통으로 있는 것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묶어낼 수가 있다고. 뭐 할 수 있다고? 오케이. 묶어내보면. 자, 얘는 Y 더하기 1로 묶어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에 Y 더하기 1이 나갔어 밖으로. 누가 남았습니까? X가 남았죠.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하시고 두 번째 항은 뭐가 남았습니까? 5가 남았으니까 이렇게 한 게 인수분의가 된 것이다 라고 보면 돼. 알겠니?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여기 봐봐. 여기는 지금 A-B라는 게 몇 개 있다는 얘기야? 두 개 있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는 B-A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A-B하고 여기 있는 B-A는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없어요. 더하기 같은 경우는 5 더하기 3하고 3 더하기 5가 뭐해? 똑같아. 그러니까 더하기는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근데 빼기는 5-3하고 3-5는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그러면 안 같을 때는 같게 해줄 수 있느냐를 살펴보면 되겠지.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 둘이 자리를 뭐하면 되겠어, 얘들아? 바꾸면 돼. 그런데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서 A-B가 되면 되는데 빼기해서 앞뒤로 자리를 바꾸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세요. B-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라고는 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얘는 왜 마이너스 A고 얘는 플러스 B니까. 이렇게는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 알겠지?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보자. 마이너스 1로 묶으면 묶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A- 뭐가 되겠어? B가 되겠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A만 되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로 묶으면 마이너스가 생기겠지. 됐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B-A를 갖다가 나는 A 빼기 B로 바꾸고 싶다는 얘기야. 사강따라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예 딱! 그냥 암기 해놓는 게 좋아. A 빼기 B를 선생님이 팔이 고장 났어. 이만큼 이상 안 올라가. 그렇다고. 장난아니야 진짜야. 이만큼 이상 안 올라가. 자, 곧 이제 다 된 것 같아. 자, 여기 봐. 여기 봐. 그래서 이렇게 B-A를 A 빼기 B로 바꿀 거야. 자, 잘 갔다 왔어요? 네. 네. 잘 들으세요. B-A를 A, B, B로 바꾼다고 알겠어? 네. 그럼 앞에 뭐가 생겨? 마이너스. 뭐가 생겨? 마이너스. 입 가지고 온 친구들은 대답 좀 해주세요. 뭐가 생긴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 있는 B만에서 A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지금 A 빼기 B잖아. 그러면 아예 가라. 자리 바꿔주기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그러면 여기를 B 빼기 A를 자리를 바꿔서 A 빼기 B로 가게 하고 싶다고. 알겠니?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앞에 부우가 뭐 한다고? 바뀐다고. 뭐 한다고? 윤아 알겠어? 자, 꼭 기억해. 분명히 얘기했다. 그래서 얘는 A-B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내가 바꿔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고 나면 A-B라는 뭐가 눈에 보입니까? 공통인수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 A-B로 모았 거야 묶어낼 거야 묶어내면 여기서는 A-B가 원래 몇 개였어 두 개였잖아 두 개 중에 한 개가 튀어나왔죠 몇 개 남았습니까? 하나 남았죠? 그럼 그대로 써주세요 뭐라고? A-B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여기서는 A-B가 앞으로 튀어나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누구만 남았어? 플러스 2만 남았지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모하면 된다고 써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이게 바로 뭐 하는 거냐 인수분해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하세요 꼭 자 605번 뭐가 눈에 보여? 얘가 눈에 보여요? 응 보여 안 보여? 응 보이지? 자 이렇게 똑같은 것들은 내가 뭐 할 수 있다? 묶어낼 수 있다 오케이 자 묶어내고 볼게 자 3X-Y 묶어내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친구 그 다음에 빼기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친구는 여러분이 뭐 하시면 돼? 그대로 그냥 쭉 갖다 써주시면 된다고 팔이 이만큼 이상 안 올라가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알겠어? 자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 여기 보니까 자 여기 앞동네는 얘들아 뭐가 있어? A 더하기 뭐가 있어? B가 있지 뒷동네는 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멀찌감치 여기 누가 대기하고 있어? 마이너스 대기하고 있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 뒤에 거에 부호를 바꿔서 더 하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플러스 2A가 마이너스 2A로 오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B가 플러스 뭘로 와야 돼? B로 온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3X 마이너스 Y 하시고 당연히 이 친구는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 정리할 수 있잖아 수학에서 답이라는 거는 뭐냐 더 이상 정리할 필요가 없을 때 그게 답인 거야 알겠어? 자 그러니까 A가 있고 마이너스 2A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A 그 다음에 BB니까 뭐가 되겠어?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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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얘들아? 완전제곱식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거 했지 팔이 안 올라가자 얘가 이렇게 갔다고 알겠어? 어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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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갔다고 이게 전개인데 나는 지금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오는 거 하는 거야 알겠어? 인수분해는 약간 얘가 전개는 그냥 시계 딱 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 거 두 번은 곱하고 양쪽은 곱한 다음에 두 번 해주고 주위 거 제 곱하고 그러면 끝나 그냥 근데 이게 인수분해는 그렇지 않아 딱 보고 나서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을 파악할까 잘 보세요 자 자 이런 식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이게 이게 이걸 우리가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거든 어떤 식으로?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거든 이름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치? 무슨 식으로? 완전제곱식 완전히 제곱한다는 그 뜻이야 그러면 얘가 완전제곱식으로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항들이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냐 자 첫번째하고 마지막에 있는 거 최고차항과 마지막에 있는 게 반드시 제곱의 형태가 돼야 돼 뭐의 형태가 돼야 된다고? 네 자 첫번째 거 x제곱은 제곱의 형태 맞아요? 뭐를 제곱한 거예요? 네 오케이 x를 제곱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 1은 제곱수 맞아요? 뭐를 제곱한 거예요? 1제곱한 거죠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은 아 첫번째 게 제곱수구나 마지막 게 제곱수구나 라고 확인이 딱 됐어 그러면은 뭘 제곱했지? 뭘 제곱했지? 짱 짱 이렇게 세트 만들면 돼요 알겠니? 그리고 나서 여기가 빼기면 여기도 뭐? 빼기 여기가 더하기면 여기도 뭐? 더하기면 이렇게 하시면 돼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끝난 거야 근데 마지막 검산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된다고? 검산 검산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곱했을 때 얘가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알겠니? 곱하기 몇 배가 얘가 돼야 돼? 두 배가 얘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x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x 두 배 마이너스 2x 딱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그러면은 인수분해 된 거야 이게 자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잘 봐 잘 봐 눈 크게 뜨고 알겠어? 자 얘를 인수분해 해발하라고 했다고 알겠니? 네 딱 보는 거야 딱 보는 거야 딱 보니까 어 네가 완제가 될 수 있는 앤지 완제가 안 되는 앤지를 내가 뭐한다고 확인해야 된다고 알겠니? 완제가 되려면 첫 번째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맨 앞에 있는 앤하고 첫 번째 항이 세 개잖아 그렇지? 응 항 세 개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 다 어떤 형태가 돼야 된다고? 제곱수 형태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어? 4x 제곱이야 4x 제곱은 제곱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뭘 제곱한 거야? 2x를 제곱한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9y 제곱은 제곱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뭘 제곱한 거야? 그러면은 어? 앞에도 제곱이고 앞에도 제곱이고 뒤에도 제곱이면 일단은 얘네들은 뭐가 될 확률이 많아?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될 확률이 많다고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야 어떻게 가로 치고 너의 제곱 되기 전에 원래 모습 오케이 빼기면은 뭐라고? 빼기 더하기면은 뭐라고? 더하기 알겠니? 이 친구는 뭐야? 3y에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 뭐하는 거라고? 끝난 거야 뭐만 하시면 된다고 마지막 확인사살만 하면 돼 확인사살이 뭐야? 2개 곱하기의 2배가 엔지만 확인하면 되겠지 선생님 근데 저거 x x 뭐가? x 4 응? 4제곱 아 4제곱이야? 어 제곱제곱 이렇게 자 이거 2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6xy지 2배니까는 마이너스 12xy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다고 이해돼? 응 이제 연습할 거야 자 딱 봐 쓰면 한대로 빨리빨리 봐 정신 차리고 쉬워 정신만 차려 자 이제 좀 만났어 알겠어? 얘들아 항의 3개짜리를 만나면 일단은 앞에하고 맨 뒤를 먼저 확인하라고 어디 확인하라고? 맨 앞하고 맨 앞하고 맨 앞 확인하라고 알겠어? 자 걔네 둘이 뭐인지 확인하라고 제곱수는 여기 나와 제곱수 맞아? 맞아요 제곱수 맞아? 네 뭐가 제곱된 거야? x 더하기니까 더하기 9니까 3 가로 닫고 완전 제곱 알겠니? 자 그래서 제곱되기 전에 모습 더하기니까 더하기 얘는 아 오케이 됐어 확인사살 두 개 곱하면 얼마야? 3x 두 배하니까 6x 맞아 안 맞아? 맞다 그 얘기야 되겠니? 네 자 나머지 거 해보고 여기 봅시다 이거 자 이거 제곱 맞아 안 맞아? 맞아요 4분의 1 제곱 맞아 안 맞아? 맞아요 4분의 1 제곱 맞아? 4분의 1 제곱은 뭐의 제곱이야? 대답해라 아는 사람들은 가만있지 말고 얘는 a잖아 그래 안 그래 더하기니까 더하기 4분의 1은 뭐라고? 2분의 1 제곱 곱하면 얼마야? 2분의 1 a 그거의 두 배니까 a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오케이 통과 자 보세요 612번 9a 제곱 제곱수 맞지? b 제곱 제곱수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럼 너는 뭐 제곱한 거야? 3a 됐어요? 빼기 빼기 얘는 뭐? b 제곱 오케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3ab 2배 하니까 마이너스 6ab 됐어 됐어 자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613 14 별표 쳐 빨리 쳐 시간 없어 쳤어? 열풀 다 그랬어? 알죠 자 613번하고 614번을 보세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왜 어렵게 느낄 수가 있냐면 하긴 3개짜리 맞잖아 네 3개짜리 맞지? 네 근데 맨 앞에 제곱수 맞아? 네 맞아요? 아니잖아 맨 뒤에 제곱수 맞아? 아니요 아니야 잘 들어 여기 제곱수 맞아? 아니요 여기 제곱수 맞아? 아니요 그런데 얘네들이 아 이런 이야기해도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왁! 왁! 왁 하면 이거 해야 되는데 이 팔이 아파서 내부다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지금 공식에 의한 인수분해를 배우고 있는데 잘 들어 공식에 의한 인수분해는 공식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근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그 전에 뭐 할 일이 있냐면 항 3개를 딱 보시고 여러분이 딱 보시고 묶어낼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먼저 뭐 할 수 있는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뭘로 묶어낼 수 있어? 2 그렇지? 짝짝짝이니까 다 뭐 할 수 있어? 2로 묶어낼 수가 있겠죠? 짝수 짝수 짝수니까 오케이 샘이 얘를 갖다가 2로 한번 묶어낼게 묶어내보면 얘가 뭐가 되니? X 제곱 플러스 얘는 뭐가 돼? 4X 더하기 뭐가 돼요? 자 이렇게 묶어내고 봤더니 묶어내고 봤더니 세곱게 이런 이제 이거 팔이 아파서 그래 이렇게 세 개가 생겼어 알겠어? 자 그러면 세곱게 생긴 거 맨 앞에 하고 맨 마지막 거를 보니까 제곱수 맞아 안 맞아? 맞네 아하 뭔가 묶어냈더니 뭐 했더니 뭔가 묶어냈더니 새롭게 만들어진 친구가 앞에 하고 맨 뒤가 제곱수가 형태가 되는구나 난 얘기지 일단은 맨 앞에 하고 맨 뒤에가 제곱수 형태가 되면 얘네는 뭐가 될 형률이 많다? 완전 형식이 될 수가 있는 애라고 알겠어? 그래서 해보니까 너는 뭐가 돼야 돼? X 그쵸? 플러스는 플러스 얘는 뭐가 돼야 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확인사살 곱하기에 몇 배? 2배 4X 맞아 안 맞아? get over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수원을 딱 봤어 어떤 시위를 봤어 뭐부터 해야 돼? 공통으로 묶어낼 게 있는지부터 봐야 된다고 뭐라고? 공통으로 뭔가를 묶어낼 수 있는지부터 봐야 된다고 왜? 이런 거 공통으로 만약에 안 묶어내면 인수부를 못하는 건 아니야 결국에 할 수는 있어 근데 돌고 돌아서 어렵게 한다고 그래서 꼭 묶어내고 이런 거를 딱 보면서 얘가 완재가 될 거라는 생각을 누가 알겠어 그치? 근데 공통인수로 묶어내보면 완재 형태로 칸이 나온다는 얘기야 뭘로 묶어낼까?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되겠지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맞아요? 맞아요? 묶어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X제곱 플러스 뭐가 됩니까? 2X 플러스 뭐가 돼요? 이렇게 된다고 이건 다른 거 하는 거 없어 얘들아이? 그냥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낸 것 뿐이야 여러분이 613원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먼저 들어야 돼? 아, 니네들 공통인수가 있는 애들이구나 라는 걸 내가 느껴야 된다고 어, 선생님 그럼 전에 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전에 거 여기 보세요 610번 묶어낼 수 있어? 없어? 묶어낼 게 있어? 없어? 없어 없잖아 611번 묶어낼 거 있어? 없잖아 608번 묶어낼 거 있어? 없잖아 묶어낼 게 없어 그럼 안 묶어내고 그냥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그런데 묶어낼 게 있으면 반드시 묶어내고 나서 공식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그런 얘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자, 묶어냈어 그랬더니 여기 있는 친구 뭡니까? 제곱 형태 맞아요? 네 뭘 제곱한 거죠? X X를 제곱한 거죠? 이 친구 맞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마 3하고 X 블락 블락 1, 1의 제곱 곱하기 2배 확인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다 끝 참 쉽죠? 됐니?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뭐 했냐면은 이거를 지금 우리는 뭐 한 거야? 공부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우리는 지금 완전 제곱식의 뭐를 인수분해를 지금 해보고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3번 보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나와 조건이라는 말 자 얘네가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 어? 이거 완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이거 완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이거 완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알겠어? 어떨 때 그렇게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잘 보세요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어냅니다 뭘로 묶어낸다고? 최고차항의 개수로 알겠어?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야? 1이니까 묶어낼 게 있어? 없어? 없지? 묶어낼 게 있어? 없어? 없어 자, 묶고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여기 있는 1차의 이거 개수 알겠니? 1차 개수 반절 이거의 반절이면 얼마야? 마이너스 5 그거를 제곱한 게 얘하고 똑같으면 완제가 됩니다 다시 이거 뭘로 묶어내? 4로 묶어낸다고 알겠어? 4로 묶어내면 얘는 얼마가 되니? 1이 되고 그치? 얘는 뭐가 돼?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맞죠? 4로 이렇게 묶어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가운데꺼의 절반 얼마? 가운데꺼의 절반 절반 얘들아 개수만 가지고 따지면 돼요 xa 이런 거는 말고 개수만 가지고 알겠어? 얘가 1이니까 절반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거의 제곱이 상수항이 되느냐? 그 차이라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 얘들아?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 뜻이야 졸면 안 돼요 지금 자 얘 묶을 거 있어?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는 이거의 반절 얼마야? 4 제곱하니까 얘가 돼 안돼 이 얘기라고 됐어요? 얘 9로 묶어 그러면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는 뭐가 될 것이고 9분의 1이 될 것이고 9로 묶으면 이해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어 그러면 그러면 이거에 이건 지금 얼마니? 얘들아 마이너스 3분의 2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에 그럼 반절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의 반절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잘 모르겠어 자 보세요 얘들아 반절이라는 게 뭐야? 반절이라는 게 나누기 뭐라고? 나누기는 복잡하니까 그걸 곱하기로 바꾸면 뭐가 돼?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야 뭘 곱해주는 거라고? 2분의 1 자 반절이라는 거 잘 들어 반절이라는 거는 뭐냐?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야 뭐 하는 거라고?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두 가지 형태의 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분수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봐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봐 쌤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 자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의 분자가 짝수면 뭐가 짝수면? 분자가 짝수면 분자를 그냥 뭐 하면 돼? 약분하면 되니까 3분의 1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2의 반절은 3분의 2의 반절은 분자를 2로 나누는 거라고 그냥 분자가 짝수니까 당연히 2로 나눌 수가 있겠지 연습 3분의 4의 반절은 얼마야? 2분의 2요 그 얘기하는 거야 빨리 대답하라고 5분의 4의 반절은 얼마야? 5분의 2 5분의 2 10분의 아니 10분의 7분의 4의 반절은 얼마야? 7분의 2 이런 얘기하는 거지 원인 얘기 아니야 지금 알겠어? 그래서 어떤 분수가 있는데 어떤 그 분수의 반절이 얼마냐 나는 거는 분자가 짝수냐 홀수냐로 나눈다고 알겠어? 분자가 짝수일 때면 어떻게 한다고? 분자를 그냥 2로 나눈다고 됐어? 9분의 6의 반절은 얼마야? 9분의 3 9분의 3 3분의 1이죠 어차피 그러면 이거의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9분의 1 그쵸? 아까 여기서 말아 이거의 반절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근데 얘들아 내가 제곱할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굳이 인식할 필요가 있을 거 없을까? 없어 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무조건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의 반절은 그냥 마이너스 굳이 신경 안 쓰고 3분의 1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어차피 뭐 할 거니까? 제곱할 거니까 그럼 3분의 1 제곱하면 9분의 1 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어디 있었어? 이런 식으로 분자가 쫙 홀수야 분자가 뭐라고? 홀수 그러면 이거의 반절을 말하려면 또 애매해지잖아 2.5라고 하긴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자가 홀수일 때는 분모를 그냥 두 배 해버려 몇 배 된다고? 2배 이러면 돼요 알았어? 네 자 그러면 7분의 3의 반절은 얼마야? 14분의 3 14분의 3 이렇게 분자가 홀수야 그럼 분자 반절이 안 되잖아 깔끔하게 안 짜게 지잖아 그럴 때는 분모에다가 뭐하라고? 2를 곱하라 그 얘기야 선생님 말한 거 잘 좀 멀쏘 정리해라 암기해라 어 어 그런 거 나중에 나가고 이제 고등학교 수업도 하게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해줄 거니까 꼭 하란 대로 하세요 어 자 그럼 여기 봐 얘가 뭐가 되고 싶다고? 완전 세곱식이 되고 싶다고 알겠니? 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일단은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이건 나중에 여러분 뒷단원 가서 2차 방정식 그 뒷단원 가서 2차 함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을 다 그대로 써먹을 거야 거기서도 그러니까는 2번 단원 한번 하고 딱 버리는 게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자 다시 어떤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느냐 라고 나에게 물어봤다고 그러면 뭐부터 할 거야? 최고차항으로 먼저 묶어내라고 알겠니? 최고차항이 1이면 묶어낼 게 없겠지 자 묶어냈어 자 두번째 어떻게 체크하자? 가운데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거 보통 1차를 말하는 거야 왜 2차 1차 상수할 거니까 알겠지? 그럼 1차에 절반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해보라 그 얘기야 그게 상수하게 되느냐 그 얘기야 절반의 제곱 뭐라고? 절반의 제곱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줄여서 쭉 하고 갑시다 자 절반이면 얼마예요? 대답해 빨리 절반이면 얼마야? 8 제곱하니까 얼마? 64 그럼 끝난다고 알겠어? 절반이면 얼마? 여기 신경 써요 여기 딴 거 하지마 수업할 때 절반이면 얼마? 8 제곱하니까 64 그래야 얘가 뭐가 된다고?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야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거 1이니까 묶을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거의 절반? 6 제곱이니까 36 이런 거 된다고 간단하지? 묶을 거 있어? 없어 없어 절반이니까 얼마? 4 제곱이니까 16 이렇게 제곱할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는 말스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얘 절반이니까 얼마야? 11 제곱하니까 얼마야? 이렇게 되겠지 간단하지? 정말? 쉽지? 이번주 목요일부터 문제 나옵니다 이거 보면 쉽다고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619번 봐봐 이젠 반대로 이제는 끝자리가 아니라 가운데 자리를 네가 한번 맞춰봐 그 얘기야 제곱하면 알겠니? 얘는 더 쉬워 왜?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곱하기 2배를 너희한테 연습시킨 거야 잘 봐봐 얘가 완제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얘는 뭐가 되겠어? 1이잖아 그치? 개수만 따지면 뭐만 따지면? 개수만 따지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7이 되겠지 7 제곱되기 전에 모습 제곱되기 전에 모습 알겠어? 얘는 1이고 얘는 뭐야? 7 곱하기에 몇 배? 2배 얘가 된다고 곱하기 2배는 얼마니? 14야 그런데 여기는 플러스도 되고 뭐도 돼? 마이너스도 되는 거야 둘 다 돼 왜? 플러스 14일 때도 내가 절반 제곱하면 49가 됐던 거였고 오케이? 마이너스 14일 때도 절반 마이너스 7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49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가운데 거를 나에게 알려주고 끝에 거를 구하라 그러면 끝에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라 이 맨 끝에 있는 것들은 제곱의 결과야 뭐의 결과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 앞에 부호가 무조건 뭐야 무조건 플러스야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결론은 어떤 식이 있는데 내 앞에 맨날 마지막 거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어 걔는 뭘로 안 돼? 완제로 안 돼 알겠어? 뭐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공통인수로 공통인수로 묶어서 플러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알겠니? 여기가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만이 얘가 완제가 될 수 있어 알겠지? 좀만 더 할게요 앞에 있는 개수만 생각할 거예요 얘는 얼마예요? 1 얘는 얼마예요? 10 그치? 곱하기 몇 배? 네 곱하기 몇 배? 네 곱하기 몇 배? 네 얼마? 20 근데 그 앞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풀마가 붙어야 된다고 지금 이 수업이 너무 어렵진 않죠 다 이해되죠 연습해라 이해되면 얘 얼마? 1 그래 안 그래 얘는 얼마? 5 곱하기 2배니까 뭐가 되겠어? 풀마시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얘기네 됐습니까? 자 두번째 인수분해 자 두번째 인수분해는 뭐냐면 합차야 뭐라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합차 전개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합차 전개하는 거 배웠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이렇게 A, B, A, B 뭐라고? A 똑같은 게 이렇게 반복이 돼 근데 하나만 두고가 뭐라고 얘기하더라? 다르다고 알겠니? 합차인 걸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그런 거는 당연히 얘도 한번, 두번, 세번, 네번 곱하는 게 맞는데 V자 두번 해주는 게 얘는 뭐야? A, B잖아 얘는 뭐야? 바깥쪽 거는 뭐야? 마이너스 A, B잖아 당연히 A, B하고 마이너스 A, B를 두하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즉,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합차는 우리가 앞에 것끼리 계산하면 A제고 뒤에 것끼리 계산한 게 마이너스 B제고 이렇게 나왔던 거야 그걸 이제 여러분이 알면 반대로 이제는 아, 이런 상황이면 아니, 이런 게 나오면 어떤 게 나오면 무언가의 제고 빼기 무언가의 제고 이런 꼴이 나오면 알겠니? 그러면 얘네들은 더하기하고 빼기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그 얘기야 자, 근데 어떻게 체크하면 괜찮은지? 선생님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4야 알겠니? 자, 이거는 알아먹기가 쉬워 왜 알아먹기가 쉽냐? 여러분이 인수분해에서 만나게 될 것 중에서 항이 두 개짜리 유일한 게 항이 몇 개짜리? 두 개짜리 여러분이 항이 두 개짜리 만날 것이고 항이 세 개짜리 만날 것이고 항이 네 개짜리까지 많아 중학교까지는 고등학교 가면 일곱 개, 여덟 개까지 나와요 가면 지금은 그냥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까지만 많아 알겠어? 근데 항이 세 개짜리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웠어 조금 전에 완전제곱 배웠잖아 그래 안 그래 항이 세 개짜리인데 맨 앞에하고 맨 두 개가 제곱의 형태로 돼 있으면 또는 뭔가 짝수나 어떤 공통인 어떤 인수가 숫자가 있어서 묶어내고 봤더니 맨 앞에하고 맨 두 개가 제곱수라면 완제로 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자 두번째 우리가 뭐 배우냐면 항이 두 개짜리 항이 몇 개짜리? 두 개짜리 항이 두 개짜리는 이게 유일해 세 개짜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항이 두 개짜리 이게 유일하다고 근데 그 항 두 개짜리가 어떤 형태냐 둘 다 제곱의 형태 무슨 형태? 즉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짜리 만났어요 얘들아 잘 봐 그럼 얘를 뭘로 바꿔주냐 얘도 제곱이고 얘도 제곱이지 네 그러면 이거야 얘들아 제곱되기 전에 모습이 얼마예요? X X X 그치? X를 제곱한 게 X제곱일 거 아니야 네 제곱되기 전에 원래 모습 알겠어? 네 이거 제곱되기 전에 원래 모습이 뭐예요? 이렇게 되겠지 네 얘네를 갖다가 뭐 하면 되냐 방 두 칸 만들어서 더하고 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어? 네 자 연습 연습합시다 연습 자 확인 몇 개 둘 다 제곱수 맞아요? 네 그러면 누구를 찾아? 제곱되기 전에 찾는다고 알겠어? 아 그러면 너는 이렇게 찾아주시고 너 제곱되기 전에 원래 모습이 뭐야? OX OX 너는 뭐야? 7 7 와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대로 OX7Y OX7Y 더하기 빼기 끝 엄청 했네요 맞죠? 자 그런데 선생님 하나만 더 해볼게요 50X제곱 마이너스 16Y제곱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어? 얘도 항이 두 개라서 내가 어 뭐야? 제곱수인가 봤더니 제곱수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래 안 그래? 어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18로 해야 되겠다 자 제곱수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어? 합차 아닌가 하고 봤더니 선생님 생각이 얼른 난 거야 선생님이 말하는 게 아 묶어낼 거 있으면 뭐라고 얘들아? 묶어내라는 얘기야 묶어내지 않았어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근데 이 실수 굉장히 많이 한다고 안 하냐고 지금 튀길 수도 있지 어 알았어 얘들아? 선생님이 엄청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꼭 못 보는 문제를 보면은 거기에서 걸린다고 알겠지? 자 그럼 이거 너희들 뭐할래? 뭘로 묶어내래? 2로 묶어낼 거라고 알겠어? 그럼 얘는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그래 놓고 봤더니 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둘 다 뭐가 되는 거야? 어 제곱수가 되는 거야 알겠어? 불지마 지금 이게 재밌는 거 같은데 어떻게 졸려지 이거 자 이거 원래 모습이 뭐야 OX 원래 모습이 뭐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3 하시고 이렇게 두 개 한 다음에 뭐하고 더하고 오케이 뭐하고 빼고 이게 내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어? 아 2야 2 3이 아니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합차까지는 할 수 있겠죠 괜찮죠 자 합차 연습 좀 하고 딴 거 해봅시다 여기 볼게 자 선생님 하나만 할게 이거 자 봅시다 4분의 1x제곱도 그렇구요 25분의 1y제곱도 그렇구요 둘 다 뭘로 보입니까 눈에 제곱수는 보여 안 보여 몰라요 보여 안 보여 몰라요 자 제곱 되기 전에 원래가 누구야 2분의 1x 오케이 얘는 뭐야 5분의 1y 그럼 2분의 1x 플러스 5분의 1y 하나 또 하나는 2분의 1x 빼기 5분의 1y 그렇게 하시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두 개 끝났어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 봐 이런 형태의 이제 인수분해인데 이런 형태라는 게 뭔지 한번 선생님이 문제 통해서 얘는 보여줄게요 여기 보세요 잘 봐 이거 자 이거 인수분해 할 거야 항이 몇 개니? 네 예상 좀 해라 항이 몇 개니? 세 개 항이 몇 개? 네 자 항이 세 개 우리는 뭐부터 체크하는 거야? 앞뒤가 제곱수인지 체크하는 거야 알겠니? 자 여기 앞뒤 체크하면 제곱수 하지 안 맞아? 아니에요 아니라고 제곱수가 아니야 그럼 제곱수가 아니면 얘네들은 무조건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완전 제곱의 형태가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완전 제곱의 형태가 안 되면 선생님은 얘를 갖다가 방 두 개라고 그냥 이름을 붙였어 정식 명칭은 아니야 친구한테 야 방 두 개 알아? 그러면은 뭔 소리야? 이럴 거야 어 우리 한번 애들끼만 얘기해 너 방두기 인수분해 잘해 그렇게 뭐라고 부른다고? 어 왜 방두개냐면 어? 항이 세 개 짜리를 만났는데 이게 앞에 하고 뒤를 체크를 해봤더니 완제가 아니야 알겠니? 어 졸리면 이런 아이들이나 안 졸려요? 어 자 항 세 개 짜리인데 맨 앞에 하고 맨 두 개 완제가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얘네들아 자 방두개 이렇게 방두개 이렇게 방두개 준비해 주라고 알겠어?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여기 앞에가 지금 얼마인 얘들아 1이잖아 개수만 뭐다? 1 그래 안 그래 그치? 여기는 얼마? 8 여기는 얼마?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전개 수업할 때 이렇게 수업했어요 여기 맨 앞에 있는 애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앞동네에서 나와 어디서? 앞동네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뒷동네에서 나오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어디서 나와? v자 두 개의 결과가 얘라고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 보세요 얘는 개수만 따지면 얘들아 뭐하고 뭐를 곱하면 돼? 1하고 1을 곱하면 되겠지 네 그러면 1이겠지 그쵸? 7 근데 얘가 뭐가 나와야 돼? 8 나와야 돼 그러면 둘 다 뭐하면 돼? 플러스 플러스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 두 개 더 했을 때 8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플러스가 그대로 앞으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방 하나씩 들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앞에 있는 애는 x를 달고 들어가면 되고 뒤에 있는 애는 그대로 따라 들어가면 돼 여기를 x 플러스 1로 이렇게 가고 x 플러스 7로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 자 연습 또 몇 개 더 해보면 돼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볼게요 자 이거 당연히 제일 끝에 번을 보니까 음수잖아 그래 안 그래 음수는 당연히 뭐가 안 돼? 제곱의 형태가 안 되니까 당연히 완제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볼 것도 없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 방 두 개 준비해 주고 주인 집어넣어 주면 되잖아 그치? 방 두 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얘는 지금 x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1, 1 이렇게 하시고 자 48 자 48은 뭐를 곱했을 때 48이 나올까? 당연히 1하고 48 곱해도 되고요 2하고 24 곱해도 되고요 3하고 16하고 곱해도 되고요 많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 두 수 차이가 얘들아 적게 차이 나는 게 일단은 확률이 높아 알겠니? 그러면은 뭐가 있겠어 얘들아? 6하고 8이 있겠지? 뭐가 있다고? 6하고 8 6하고 8 알겠어? 네 이렇게 곱할 때 뭐가 되는 거니? 6 곱할 때 뭐가 되는 거야? 8 그런데 이거 두 개를 더 해가지고 얘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누구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가운데 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됐니? 그럼 가운데가 지금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누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두 개 더 했을 때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얘는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그럼 그 부호를 앞으로 딱 집어넣어 주라고 너는 플러스, 너는 뭐라고? 마이너스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x로 바뀌어서 너 x 플러스 6 x 빼기 8 이렇게 들어오시면 된다는 얘기야 한번만 더 할게요 안 되는 친구 천천히 꼼꼼하게 보세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위가 음수잖아 그래 안 그래? 음수라는 거는 바로 무슨 말이라고? 아, 너 완전히 안 돼 알겠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공식이 세 가지가 있어 몇 가지가 있어?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완제 뭐? 두 번째, 합차 합차 하나에 뭐라고? 합차 세 번째, 방두개 세 번째, 뭐라고? 완제 두 번째, 뭐라고? 합차 세 번째, 뭐라고? 자,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한다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인수분해 90%는 방두개야 뭐라고? 합차나 완제는 잘 안 만나요 거의 안 만나요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한 번 정도 볼 때만 아마 한 문제는 못 풀 거야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계산에서는 거의 다 뭐라고 보면 돼? 방두개라고 보면 돼 방두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게 일단 영두개 두시고 방두개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죽기 살기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 그리고 쌤이 여기서 한 가지만 또 일단 말해주고 인수분해가 얘들아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선생님 알려줄게 자, 초딩하고 있어요 중딩 있고 코딩 있죠 코딩 코딩 자, 초딩 때는 여러분이 어떤 거를 가지고 수학을 했냐 수를 가지고 수학을 했어요 뭘 가지고 했다고? 수 당연히 뭐 엑스 이런 거 없었어 그치?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거 잘하면 뭐 했어? 됐었다고 근데 중딩으로 올라오니까 수학에 사용하는 재료가 달라졌어 뭘로 달라졌냐면 숫뿐만이 아니라 누가 중심인데 이제는 문자가 중심이야 엑스와이형 중심이야 알겠니?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뭐야? 문자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곱하기, 나누기 잘 해주고 그랬으면 됐었어 알겠지? 근데 코딩에 오면은 누가 재료냐? 식이야 식 뭐라고? 식 식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지금 뭐야? 어떤 식이 이렇게 돼 있는지를 알아? 몰라 몰라 이거 주인이 누군지를 모른다고 이거 주인을 알려면 뭐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해야 돼 얘가 인수분해를 딱딱 펼쳐지면 아, 너하고 너를 곱한 게 이거구나 이런 얘기라고 그러면 이 식이 바로 뭐라고 해야 되나? 기본재료라고 고등학교다 그러니까 식을 내가 인수분해를 못하면 재료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수분해가 좀 힘들기는 해요 앞으로도 공부하다 보면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첫 번째 수포자가 어디서 나오냐 중 1일 때까지 수포자가 잘 안 나와 그냥 해보면 되거든 사실은 근데 인수분해에서 수포자가 나옵니다 이 단계만 잘 넘잖아 고등까지도 고등 2단계까지도 갈 수 있어 인수분해에서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 엄청나게 선생님이 문제 많이 복사해서 풀릴 거야 인수분해를 열심히 하세요 이거 못하면은 앞으로의 수학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여러분 2차방정식 문제 풀 때 어떤 방식을 가지고 2차방정식의 문제를 푸냐 인수분해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알겠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어느 수학보다도 인수분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중학교 수학을 통틀어서 선생님한테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면은 일단은 1학기 과정에서는 인수분해가 짱이야 당연히 2학기 과정에서는 2학년 때 여러분이 배웠던 것들 있지 삼각형 사각형 관련된 내용들 있지 그거하고 닮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에서 그게 제일 많이 써 그리고 1학기 내용 중에서는 인수분해가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 볼게요 이 친구는 얘들아 뭐라고? 여기가 보니까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라는 거는 뭐야 얘들아? 완재가 안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방두개로 마련해 놔야 돼 그리고 나서 보세요 얘가 지금 1이잖아 얘를 1로 안 쓸 거면 이렇게 AA로 써도 상관없어 어차피 A제곱이 나오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니? 3B제곱이잖아 그래 안그래 3B제곱이니까 하나는 3B가 되고 하나는 B가 되겠지 이해해요? 그러면 이게 편하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알겠지? 이렇게 이렇게 곱한다고 항상 엇갈리게 곱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돼? 3AB가 되고 얘는 뭐가 되니? AB가 돼 근데 뭐를 만들고 싶어? 2B를 뭐해서? 더해서 뭐해서? 더해서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면 돼?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뭐가 되면 돼? OK 너 플러스 너 마이너스 그러면은 그 부호를 그대로 앞으로 가지고 가서 네가 네가 너 주인 너 주인 끝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알겠지? 어 하나만 더 이 친구 여기 앞에가 앞에 개수가 1일 때는 정말 편해 근데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면 좀 더 복잡해져요 이제 상황이 자 일단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뭐니까? 음수다 보니까 뭐가 아니라고 얘들아? 완전제곱식 어 완전제곱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방두계로 해야 되고 네 방두계 주인은 뭐냐? 얘가 X제곱이니까 XX 하면 되겠지 그리고 얘가 4Y잖아 그래 안그래 4Y면 얘들아 얘가 2Y 2Y도 가능하고 누구도 가능해? 4Y하고 Y도 가능하겠지 그치? 여러분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봐봐 자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해 결과적으로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지 얘들아? EXY 곱하면 뭐가 돼? EXY 얘하고 얘하고 를 더하거나 빼기 해서 얘 만들 수 있어 없어 절대 못 만든다고 그 얘기는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왜? 못 만드니까 얘를 얘를 만들어야 되는 게 핵심이야 그러면 얘가 안 되니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그러면 빨리 빨리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한 500문제만 풀면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0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주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이 아 지금 당장 말고 서서히 그 정도 풀면 인수분에는 그냥 뭘로 해? 눈으로 해 눈으로 그냥 근데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지금 뭐하냐 둘이 야 얘들아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가니까 얘는 뭐가 돼? 4XY가 돼 얘는 뭐가 돼? XY가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고 마? 풀 이러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합치면은 마이너스 3XY 돼야 안 돼 네 되겠죠 마? 풀 너 이리로 들어가 너 이리로 들어가 끝 자 이제 마지막 파일 하나 남았어요 이제 자 이제는 이제는 뭐야 이거야 어 앞이 1이 아닌 거 여기까지만 하면 일단 인수분의 기본 내용은 다 한 겁니다 이거에 좀 심화 내용은 또 주의가 있어요 심화가 아니라 이거의 활용은 또 주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아니 이거까지 하면 자 봅시다 이것도 얘들아 뭐냐면 보시면 맨 앞에 하고 맨 뒤에를 보시면 뭐가 아니야? 제곱이 아니야 제곱이 아니면 무조건 뭐라고? 방 두 개 여러분 딱 세 개밖에 안 배웠어 뭐 배웠어? 항이 두 개짜리인 거 항이 두 개짜리 뭐? 합차 뭐라고? 합차 알겠지? 합차는 아주 간단하다고 왜?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이 두 개 뿐만이 아니라 앞뒤가 둘 다 뭐도 돼 있어? 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혹시 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반드시 묶어내는 게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자 항이 두 개짜리는 합차 끝 항 몇 개짜리? 세 개짜리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몇 가지 형태? 두 가지 형태 뭐하고 뭐가 있어? 완제하고 방 두 개 뭐? 완제하고 두 개 완제는 너무 간단해 그냥 맨 앞에하고 맨 뒤에가 제곱 형태로 되어 있으면 어? 너 제곱 되기 전에 누구야? 너 제곱 되기 전에 누구야? 가운데고 플러스면 플러스 빼기면 끝이야 그게 알겠지? 방 두 개가 체크 포인트가 엄청 중요해 방 두 개가 알겠어? 자 봅시다 여기 한번 볼게요 볼게요 자 이 친구는 항이 세 개야 항이 세 개는 완제 아니면 방 두 개야 알겠니? 완제 아니면 뭐라고? 방 두 개 근데 완제가 안 되잖아 이런 거 같아 당연히 너는 방 두 개라고 그럼 방 두 개를 어떻게 할 거냐? 아 곱해서 얘가 되고 얘를 가지고 일단 세팅을 하는 거야 자 곱해서 얘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겠어? 얘들아? 5X하고 X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 다음에 얘가 3이 되는 경우는 누가 있겠어? 1, 3이 있겠지 1, 3이 있겠지 1, 3이 이렇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 안 그래? 이렇게도 있을 수가 있겠지 이게 무슨 말인지 지난번에는 여기가 둘 다 1, 1이었기 때문에 얘가 자리 바꿔도 아무 의미가 똑같아 1, 1이니까 근데 얘는 뭐야? 여기가 5, 1이니까 달라진다고 더 복잡해진다고 자 그럼 봐봐 연습하자 얘가 1, 3이야 이런 경우는 내가 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미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되니? 15잖아 얘는 곱하면 뭐가 되는 거고? 1 그러면 얘 둘이 만들 수 있어? 없어? 그 얘기는 뭐야? 아 너네 둘이 뭐 했다? 잘못 집어넣었다 그 얘기라고 그럼 얼른 뭐 해야 돼? 바꿔야 돼 어떻게? 이렇게로 그러면 윗동네로 가는게 얼마입니까? 3X 아랫동네 가는게 얼마입니까? 5X 어 너네 둘이 뭐해주면 돼? 둘 다 더하기 해주면 8X가 나오겠네 알겠어? 이거 방 두개짜리 연습 엄청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언제 올 때? 목요일 올 때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이게 바로 답이 된다 이런 말이란 거 오케이? 자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선생님 이거 여기 있는 문제 다 연습하시고 특히 이제 베이직생 친구들 베이직 연습 다 하셔가지고 와야 돼 꼼꼼하게 안으면 진짜 안돼요 자 이거 봅시다 645번 이렇게 숫자가 커지면 숫자가 커지면 생각을 해봐 당연히 곱해서 얘가 되는 수가 뭐하겠어 많아지겠지 쉽게 말하면 1, 30도 되고요 2, 15도 되고요 30도 되고요 50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각자 어떤 거를 집어넣어야 얘가 나올지를 뭐해야 돼 다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야 숫자가 커지면 특히 앞뒤 숫자가 커져 정확히 말하면 약수들이 많아 그러면 그만큼이 다 가짓수가 되는 거니까 내가 빨리빨리 보고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무조건 넣어보는 게 아니고요 하다보면은 어차피 얘를 만드는 거잖아 그치 한번 봅시다 일단은 얘는 뭘로 일단 묶어줄까 얘들아 얘가 마이너스니까 보기 좋아 안 좋아 항상 우리는 얘들아 최고차항을 양수로 만들어 주는 게 좋아 알겠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일단은 마이너스로 묶으면 되겠지 그쵸? 마이너스 묶었습니다 그러면은 30a제곱 마이너스 14a-4 이렇게 되겠지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30a야 30a인데 잘 들으세요 30a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a하고 30a도 있고 2a하고 15a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어떤 게 더 확률적으로 더 좋냐 두 개가 차이가 최대한 벌어지지 않을 때가 확률이 많다고 그러면 당연히 a하고 30a 보다 2a하고 15a 보다 3a하고 10a 보다 5a하고 6a를 먼저 하라 그 얘기야 그게 또 확률이 많다고 그게 만약에 안되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간다는 얘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우리는 5a하고 누구하고 6a를 한번 뭐하겠다는 얘기야? 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얼마니? 4 4 4잖아 4 그치? 4니까 4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 1,4가 있고 2,2가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집어넣어서 14를 만들거냐 이 얘기라고 자 2,2를 한번 집어넣어봐 얘가 10이고 얘가 10밖에 안되지 얘가 10이고 얘가 얼마야? 12야 두 개 가지고 14 절대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만들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럼 너네 아닌가 보네 그러면 1,4 1,4는 얘가 얼마야? 6이지 얘가 얼마야? 20 12야 14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빼기 14니까 아 네가 마이너스고 네가 뭐? 플러스가 되면은 빼기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걸 찾는 거라고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네가 더하기고 네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빼기가 돼서 이렇게 너네 둘이 여기에 마이너스 5A 더하기 1 6A 빼기 4 이게 바로 이거의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이거는 숙단을 통해 가지고 빨라지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인수분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했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7번에 공통인수가 있는 뭐 인수분해 이렇게 뭐 나와 있는데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항의 이제 뭐 4개짜리 이런 거는 알겠니?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배운 거를 가지고 몇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여기 봅시다 자 668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얘들아 이거를 인수분해 하래 알겠지 자 여러분이 딱 보니까 이거는 항이 일단 몇 개니? 두 개 그치? 근데 뭐 둘 다 제곱수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일단 얘들아 뭔가 인수분을 하라고 딱 봤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공식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묶어내는 거야 먼저 뭐 한다고? 묶어낸다고 얘는 어떻게 묶어질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4로 묶을 수가 있구요 그래 안 그래 4, 4 있으니까 그치? 여기는 a가 두 개고 얘는 a가 하나니까 a 묶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b 하나고 여기는 b 두 개니까 b도 하나도 있지 그럼 이렇게 묶어내면 여기는 4, a 두 개 b 하나인데 4, a 하나, b 하나가 나왔으니까 누구만 남았어? a만 남았고 자 이쪽 동네는 8인데 4로 끄집어 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얼마가 남았어? 2가 남았을 것이고 a 끄집어 나왔고 b가 끄집어 나왔으니까 뭐가 있겠어? 이렇게가 인수분해가 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공식 사용하지 않고 그냥 뭐 하는 거야? 묶어내는 인수분해다 상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 얘들아 인수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앞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눈에 안보이지만 1이라는 것은 항상 인수야 누구는 인수라고? 누구는 인수라고? 1은 인수야 인수라는게 뭐냐면 곱하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나 문자로 인수라고 하거든 알겠어? 그럼 곱하기 1은 항상 인수야 모든 수의 인수가 1이야 1은 무조건데 왜? 곱하기 1을 무조건 할 수 있으니까 알겠니? 자 그래서 인수가 아닌거 골라보래 1 인수 맞죠? 네 자 4a는 이걸 선생님이 쫙 펼쳐보면 1 곱하기 4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네 이렇게 여러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1한테 소인수로 했어요 안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소인수로 쫙 깔았어 그럼 거기서 일부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곱하기 로 나타내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불러? 약수라고 불러 뭐라고? 약수 알겠니? 마찬가지야 얘를 인수로 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얘를 각각의 곱하기 로 이용해야 돼 쫙 깔았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 각각 얘네들도 다 뭐가 되는거야? 인수가 돼 알겠니? 이 중에서 이렇게 4a도 인수가 돼 4ab도 인수가 돼 4하고 얘를 곱한 것도 뭐가 된다고? 인수가 된다고 중1 때 소인수분에 했을 때 2의 3제곱 3 곱하기 5 하면 2제곱 곱하기 3도 약수 2제곱 곱하기 5도 약수 3 곱하기 5도 약수 3 곱하기 5도 약수 이런 느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인수가 아니고 골라봐라 여러분은 4a를 만들 수 있냐 그 얘기에요 여기서 8을 만들 수가 있지 네 a-b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a-b는 가능하겠지 네 근데 a-b는 돼 안 돼? 안 돼 3보다 아비야 그래서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a-b는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a-b하고 a-b는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아셨어요? 아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알아야 돼 없지만 보니까 맨 앞에 하고 맨 두에가 뭐야? 완전제곱의 형태야 그럼 어떻게 안하고? 너 제곱 되기 전에 원래 모습 플러스 플러스 제곱 되기 전에 원래 모습 그래 안그래 확인사살 곱하기에 두 배가 가운데 거 맞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네 이게 완제가 되겠지 자 선생님 5분만 하나 더 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가 딱 보면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뭘로 묶어낼 수 있습니까? 5분의 1로 묶어낼 수 있다고 5분의 1로 묶어내면 얘는 a-b만 남고 얘는 6ab-b가 남고 얘는 9b-b만 남겠지 5분의 1로 묶어내면 성희야 거기 봐야 돼 a-제곱만 남고 6ab-b만 남고 9b-b가 남겠죠 a-제곱은 제곱수 9b-제곱도 제곱수 그럼 5분의 1로 묶어낸 상태에서 a-제곱은 a-가 9b-제곱은 3b-가 더하기니까 더하기 곱하기에 두 배 6ab 나와 안 나와 나오네 이렇게 체크를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672번 문제 같은 경우 시험에 잘 나오겠죠 한 문제 풀려고 인수문에 몇 번 해야 돼? 다섯 번 해야 됩니다 연습하세요 자 다음 676번 여기 볼게요 676번 한번 볼게요 676번 한번 볼게요 잘 봐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얘들아 x가 0에서 어디 사이야? 0에서 1사이야 그치? 선생님이 이런 문제 나오면 집어넣어 봐야 되는 거 그치? 근데 항상 이런 것들을 끄집어 내려면 반드시 어떤 상황이 돼야 루트 안에가 뭔가 제곱 형태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된다고? 얘는 x 하나니까 이미 제곱 형태가 된 거야 근데 얘는 제곱 형태 아니잖아 이걸 여러분이 뭐 하라는 거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라고 그러면 잘 듣고 있지 않아요 지금 안 듣고 있어 선생님 보니까 지금 한 10분 전부터 그냥 멍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야 된다고 들어야 돼 자 루트 x제곱 더하기 루트 여기 있는 친구를 여러분이 보시면 항이 3개짜리야 그래 안 그래 맨 앞에가 x제곱 맨 뒤에도 1제곱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x-1 이렇게 된다고 됐니 안 됐니?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x가 0에서 1사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숫자 하나를 생각을 해 주시라고 알겠어? 그럼 2분 1을 x에다가 집어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그러면 이 제곱은 이것 떼고 얘가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올 수가 있겠지 알겠어? 이거 앞에서 다 했던 거야 루트에서 새로운 거 아니야 여기다가는 x자리에 2분 1을 집어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되겠지 음수가 어떻게 나와야 돼?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되겠지 앞에가 풀었으니까 얘가 바꿔줄 건 없으니까 얘를 그대로 바꿔서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없어지니까 다음은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 다음 문제 677 자 보세요 다 연습했던 거예요 뭐가 되면 좋겠다고 얘들아 완전제곱씨 뭐가 되면 좋겠다고? 완전제곱씨 뭐가 되면 좋겠다고? 완전제곱씨 완전제곱씨 얘는 간단하다고 오늘 거 하여튼 여러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하세요 목요일까지 익혀오세요 자 앞에 제곱 묶을 거 없이 네 반절의 제곱 뭐라고? 반절의 제곱이 얘가 되면 된다고 반절의 제곱이 얘가 되면 된다고 10의 반절은 얼마야? 5 제곱하면은 A가 뭐가 되면 된다? 25가 되면은 얘가 완전제곱이 된다고 이 말이야 그렇지? 여기에 있는 거 구하는 것은 얘는 X다 그래 안 그래 원래 모습이 얘는 얼마가 10 X Y ne 그러니까 곱하기 몇 배? 2배. 그러니까는 10xy의 2배니까 20x가 되겠지. 20x인데 선생님이 가운데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 풀, 마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왜? 플러스 20x도 마이너스 20x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끝에 들어갈 때는 제곱이니까 무조건 플러스만 들어가고요. 가운데는 뭐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얘들아? 풀, 마가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됐지? 자, 어? 이거 뭐야? 다 아는 거다. 우리 뭐야? 합창. 뭐라고? 뭐라고? 제일 쉬운 거야, 합창. 하하, 제일 쉽다. 나머지 다 여러분에게 해보시면 되고요. 5번, 마가 5번. 어? 합창 선생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는데? 제곱, 제곱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얘는 제곱이 아니잖아, 2는. 32도 제곱이 아니잖아. 원인이 뭘까? 2로 묶어내지 않아서 그런 거야. 뭐라고 얘들아? 2로 묶어내지 않아서. 2로 묶어내면 얘는 x제곱만 남겠지? 얘는 뭐가 남아? 16y제곱만 남겠지? 그럼 당연히 x제곱도 16y제곱도 둘 다 뭐가 가능합니까? 제곱 수가 가능하지. 그래서 그래서 2로 묶어내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6y제곱이니까 원래 모습 x, 원래 모습만 찾아주면 된다고 이렇게. 됐니? 그러면 2 곱하기 2개를 더하기 하고 2개를 뭐하고 빼기 하고 그러면 끝나는 문제라고. 아셨어요? 다음 어? 이거 이거 좀 전에 했던 거야. 좀 전에 했던 거. 다 끝났어 얘들아. 집에 가지는 못하고요. 다 끝났어요. 자 이거 인수분에 할애. 그래 안 그래? 여기 앞에가 1인 거는 생각보다 쉬워. 왜? 그냥 xx하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12는 뭐가 돼? 1, 12도 되고 2, 6도 되고 3, 4도 돼. 그래야 그래. 가능하면 어떤 것부터 한다고 얘들아? 간격이 작은 것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3, 얘는 뭐? 3.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3x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어? 7x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뭐 하면 돼? 더하기 더하기. 됐니? 그럼 당연히 x 더하기 3, x 더하기 4니까 네가 3이고, 아니 네가. a가 크네. 네가 4고 네가 뭐가 되겠어? 3. a-b고라. 답은 얼마?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690번. 자,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자, x제고가폐 개수가 1이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이 연습 제일 많이 하셔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 자, 일단은 얘가 3x. 얘는 그나마 좀 간단하지. 3x는 1선밖에 없으니까. 그치? 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아, 3x가 하나 있고요. 누가 있어? x가 있다고. 그럼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면 되냐? 그 얘기야. 자, 곱해서 10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5하고 2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생각해보자. 여기에 만약에 5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얘가 벌써 15잖아, 얘가. 이렇게 해서 15지. 이렇게는 뭐밖에 안 돼? 2밖에 안 되지. 그러면 2하고 15를 엮어서 어떻게 2를 만드냐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많이 경험해보면 생각보다 금방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가 어떻게 와야 되냐?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오면, 이렇게 엮어지면 뭐가 돼, 얘는? 6x가 되잖아. 이렇게 엮어지면, 그치? 이렇게 엮어지면 뭐가 됩니까? 5x가 된다고. 근데 얘가 플러스 x가 돼야 되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면 돼? 네가 플러스, 네가 마이너스 쓰면 되겠지. 여기 있는 부호가 앞으로 그대로 튕겨나가주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 x 더하기 a가 2가 되고요. 3x 얘가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니?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2, b는 마이너스 뭐가 된다? 5가 된다, 이런 얘기란 얘기야. 그래서 a 빼기 b 하면은 답은 뭐가 됩니까? 7 이렇게 되고요. final. 다음 주 옳지 않은 거. 이제 여기는 여러분이 배웠던 세 가지 것이 다 뭐한 거야? 섞여서 나온 거야. 이 694번은 여러분 중간고사에 나올 성별 100%고요. 참고적으로 여기 인수분해까지가 여러분 5월 초에, 5월 1, 2, 3, 4에 아마 불 중간고사 범위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무리수 쭉 배웠었지. 무리수 루트. 그치? 그리고 900공식 인수분해. 여기까지 중간고사야. 자, 봅시다. 이거 딱 보니까 뭐야, 얘들아? 자, 파이널 복습. 이거 뭐야? 완질. 완질은 어떻게 해? 너 되기 전에 모습 x, 너 되기 전에 모습 8, 빼기 니칼은 빼기, 됐어? 안 됐어? 곱하기 2배 확인사살. 오케이, 통과. 이렇게. 간만 딱 찾았다고 문제 안 풀면 안 돼. 지금 이제 뭐하는 시간이야? 모든 거에 인수분해를 다 연습해보는 시간이야. 지금은, 알겠어? 얘는 딱 보니까 뭐야, 합차. 왜? 제곱이고 제곱이고. 그러니까 144가 제곱수라는 걸 당연히 모르는 친구들은 모르겠지. 제곱수 반드시 외워와야 됩니다. 아직도 안 외운 친구들이 있으면 외워와야 돼요. 그러면 이거의 원래모습은 뭐야? x, 원래모습은 12. 그러니까는 더하고 빼고. 그러니까 끝나는 거야, 간단해. 그 다음에 얘는. 얘가 1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 2로 하면 되고, 얘는 뭐야? 6이잖아. 6이니까 3, 2도 되고, 3, 2가 되겠지. 맞죠? 근데 3, 2로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는. 왜 안 되냐? 봐봐. 3번 문제 보자. 3번 문제 보면, x,x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생각해봐. 얘가 3하고 얘가 2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얘는 뭐가 돼? 3x가 되지? 얘는 이렇게 하면 2x가 되지? 어? 더하기, 더하기 하면 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봐봐. 얘가 지금 뭐야? 마이러스 6이잖아. 그런데 얘하고 얘가 만약에 방주인이라면, 얘네 둘이 곱하면 얘들아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 6이 나와야 되겠지. 마이러스 6이 나오면 당연히 돼야 안 돼? 안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당연히 하나가 6이고, 하나가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6x가 되고, 이렇게 곱할 때 뭐가 돼? x가 되겠지. 그리고 얘가 플러스 5. 그러면은 니가 플러스, 니가 뭐 하면 돼? 마이러스 하면 되겠지. 그래서 니가 플러스, 니가 마이너스. 얘하고 얘가 최종적으로 뭐가 돼야 돼? 주인공이 돼야 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체크해 보자. 뭘 체크해 보냐면, 여러분이 이런 문제 봤을 때, 마지막 거에 부호가 뭐예요? 얘네들아, 마이너스야. 마지막 거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얘네 둘이의 부호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러면 얘하고 얘가 반드시 부호가 뭐가 돼야 되나? 반대가 돼야 돼. 그러니까 가운데 거에 부호는 얘들아,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들아, 마지막 거를 보고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얘네 둘이 둘 다 플러스가 올지, 둘 다 마이너스가 올지 뭐 할 수 있어? 확인해 볼 수가 있어.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온다라는 거는, 반드시 하나는 플러스고 반드시 하나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거 작업을 할 때, 맥박을 작업을 할 때, 그렇게 여러분이 뭐 해야 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냥 아까처럼 여기 이거에만 신경 써가지고, 3, 2 해가지고, 플러스 3X, 플러스 2X, 더해서 5X, 어, 그럼 맞았네? 해석? 그렇게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여기. 자, 보세요. 일단 뭘로 묶어내자 얘들아? 4로 묶어내자. 4로 묶어내면, X제곱 X 마이너스 이잖아. 그렇게 되니까, 얘도 뭐야? 맥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얘는 4로 묶어내면, 얘가 X제곱 5가 되니까, 1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야. 얘는 5X잖아. 1하고 5로 하시고, 여기는 뭐가 돼? 10이니까, 3X, 4X로 해야 되겠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 보여요? 결국에는 뭐라고? 3X, 4X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나오게끔,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 어,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숙제는, 이제, 카톡방에 오르겠지만, 일단은, 라스에는 696번까지가 숙제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어쨌든, 잘 좀 해가지고, 오셔줘야,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을 뭐 할 수가 있어? 잘 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 오늘 수업이 힘든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영상 바로 올려줄 테니까, 꼭, 내일도 모레도 한 번 더 보시고, 윤수분의 연습 열심히, 연습을 열심히 해, 이렇게 벗겨려. 윤수분의 연습 열심히 하시고, 목요일에 만납시다.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